네 가지 악법을 부디 철회해 주시고 의사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해 주십시오. 그리고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필수 의료 전문의에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지 필수 의료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.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가로 내몰리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입니다. 기피가 문제는 숙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합니다.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 의료 시스템의 정비와 인프라 확충, 지역 숙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. 정부의 정책 우선 철회, 미추 원점 재논임에 대한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.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문가에게는 수령해 주길 바라며 그것이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의 약속을 문서해 주시길 바랬던 것이었습니다. 저희는 믿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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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